여러분 반갑습니다. 흑진주 좀 보세요. 요즘 한동안 또 준비를 하더니 이렇게 또 꽃송이를 많이 올려주네요. 색감이 아주 귀하죠. 흑진주가 아주 노란 테두리가 있으면서 아주 귀합니다.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. 겨울내 꽃 보여주던 아이인데요. 요즘 또 날씨가 또 좋으니까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또 걱정이 태산입니다. 지금 밀레니엄벨 분갈이 하면서 엄청나게 또 많이 꺾어 먹고 그래가지고 또 블루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블루도 이거 줄기 자란 것 좀 보세요.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니까 잘라서 사먹하기도 좀 미안하고 그럴 정도로 꽃을 많이 피워주는 블루 다이아몬드예요.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. 이런 아이들. 캔디플라워. 제가 삽목이로 키워놨던 보호미예요. 보호미가 효자 노릇 하고 있습니다. 밑에 아주 큰 제품은 지금 한창 열심히 꽃을 피워주려고 꽃송이 보이죠?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시디루나라는 아이의 삽목이가 꽃을 지금 피워주고 있는데요.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네요. 이 아이는 땅콩사랑초예요. 제가 커피컵에서 한 뿌리 키우고 있는데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. 이 땅콩사랑초가 끊임없이 꽃을 보여줘서 우리들에게 꽃 키우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순둥한 아이예요. 이 아이비 젤안염 꽃 색감이 조금 진분홍이라고 할까요? 색감이 조금 독특하고 이쁘죠? 여기 꽃봉오리에 보면 털이 보송고송하니 지금 꽃을 엄청 달아주고 있습니다. 꽃송이 달고 있는 거 보세요. 예뻐요. 제가 오랜만에 꽃 얘기로 먼저 시작했는데요. 오랜만에 이 아이의 달리기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. 어제 저녁에 또 젤안염 삽목이들 또 창틀 위에 햇빛 더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걸 퍽 엎어서 흙이 다 쏟아졌죠. 쏟아져서 어떻게 되겠어요? 그 아래 있는 다육이들 창들 얼굴에 쏟아져서 어떻게 했겠어요? 엄청 짜증났겠죠?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. 저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있는데요. 이 화분에 우리 청송이네님이 보내주신 아이인데요. 너무 예쁘죠? 이 화분도 무겁거니와 이 속에 마사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무겁다 무겁다 하면서 그냥 키웠거든요. 근데 이 엎은 김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엎은 김에 약간 작은 우암도의 화분 일전에 사놨던 분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도 예쁘니까 깔망도 예쁜 걸로 깔아주도록 할게요. 밑에다가 재활용 마사를 밑에 너무 어제 엎어진 거 다 여기 모아놨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마사를 좀 깔고요. 그리고 이거는 다육이 전용 토예요. 보통 일반적인 매장에서 파는 다육이 전용 토에 제가 몇 가지 보통 저희가 화분, 화초 키울 때나 늘 섞어서 쓰는 계피가루 조금 섞여 있습니다. 거기에 여러분들도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저같이 베란다에서 조금 자그마한 분을 쓰시는 분들은 요런 거 사서 쓰셔도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. 크게 뭐 이것저것 사다가 또 섞어서 심는다고 신경 쓰는 것보다 비율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냥 여기에 좀 더 키우고 싶다 하면 여기다 상토를 조금 더 섞고요. 아니면 일반적으로 흙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그런 농장 흙이 전문가들이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거니까 쓸만하면 합니다. 써도 됩니다. 저는 분들이 다 작잖아요. 여기 맨날 콩군존이라고 제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자그마하고 제가 또 큰 분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작은 분들에 쓰는 흙은 이거 한 10kg, 20kg 이래도 엄청 오래 쓰거든요. 뭐 흙 이것저것 싸다 보면 또 그냥 몇만원 후딱 가요. 그렇게 신경 쓰는 일이 먹고 이렇게 배합해서 농장에서 흙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다 있잖아요. 그런 거 사서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흙이 떨어졌을 때만 집에 있는 거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다육이들은 상토비율을 한 30% 미만으로 써주면 무난해요. 덜 우짜라고요. 그 대신 분을 크게 쓰시면 좀 우짜라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목대 좀 보세요. 목대. 이렇게 목대가 튼실합니다. 둘이 나란히 살던 아이라 그냥 나란히 살게 그대로 여기 뿌리 정리를 하겠습니다. 쇳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. 이럴때는 이 묵은 뿌리들 좀 정리해주고 쇳뿌리를 받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청춘을 돌려주는 방법입니다. 어떤 때는 여기 목을 이렇게 목대를 잘라서 말렸다 신기도 하는데요.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쇳뿌리 내려서 잘 엎은 것 같아요. 제가 보면 뿌리 상태나 이 아이들이 오래돼서 뿌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묵둥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. 사람도 늙듯이 다육이도 늙어요. 청춘을 적당한 청춘을 데리고 와서 키워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음 화분 예쁘죠? 여기다 여기 하면은 크게 부담없이 제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비워진 화분에는 또 화초를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흙도 조금 적게 들어가고요. 제가 흙 보면 완전히 모래밖에 없는 것 같죠? 그래서 저희 집 가육이들이 음 자구를 잘 안달아요. 그 대신에 한 분갈이 하고 뭐 한 1년 가까이 된다 이러면 음 영양제 조금 알비료 요런 거 물비료 한번씩 칼춤제 이런 거 많이 주시더라고요. 제가 너무 안줘요. 그래서 저도 하하 분갈이 하기 싫을 때 좀 못해준 아이 그런 아이들에게는 한번씩 예 물비료라도 한번씩 음 물 줄 때 한번씩 준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일본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해놓고 제가 어울린다고 합니다. 여기 마감 마스터토는 좀 넉넉히 해주는게 좋은데요. 제가 흙을 너무 많이 담았죠. 그래서 마감 마스터토는 폼으로 마감 마스터토는 확실히 깨끗하고 또 아이들 분갈이 해놓으면 뿌리를 눌러주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. 마감 마스터토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오랜만에 분갈이 영상 하나 찍어봤습니다. 예쁘죠? 예쁘니까? 이렇게 오늘 분갈이 했고요. 여러분들 이제 분갈이 할 분들은 빨리 빨리 해가지고 더 안정화 시켜서 여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. 뿌리가 덜 활착이 된 상태에서 여름을 맞이하면 습하죠. 날씨가 너무 습하면 뿌리가 섞기가 쉽겠죠. 그러니까 빨리빨리 얹는 얹는 분갈이 할 건 해서 뿌리가 활짝 잘 돼서 여러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뿌리를 제가 일부 잘랐잖아요. 일부 잘랐으니까 천물을 보통 분갈이 하고는 한 뭐 4, 5일 후에 물을 주는 경우가 많죠. 왜 그러냐면 뿌리를 건드렸을 경우에 뿌리에 탈이 날까 해서 조금 있다가 물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도 4, 5일 후에 물을 천물을 이렇게 테두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물 줄 때 흠뻑 주도록 하구요. 다음에 또 더 예뻐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의 이름은 크리머입니다. 예쁘죠. 꽃처럼 이렇게 분갈이 했구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